레디 리액션 자 오늘 엑소의 백현님께서 컴백을 했는데요 제목이 뭐였죠? 캔디 캔디 아주 달콤한 노래가 예상이 되는데 저희 뮤비 이제 볼 거거든요 함께 보시죠 캔디 먼저 처음부터가 스윗하네 달콤해요 잘생겼다 턱선바락 턱선바락 물 야 나 눈매 보소 백현 데뷔후로 첫 번째 투블럭이야 아 투블럭이야? 오! 안무 나온다 약간 사탕물고 있어 사탕물고 있어 백댄서 물광이야 얼굴 피부 완전 좋아 사탕 사탕 사탕인데 담배인줄 알았어 콜라에요 약간 배경도 되게 놀러가고 싶어 어 그러게 약간 파티하는 느낌 즐기는 느낌 잘생겼다 약간 남자 여자 커플 느낌인가봐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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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셀럽댄이 많이 갈 것 같은 느낌 커플 댄스네 이건 가져야 합니다 저 뒤에 백편 옛날 포스터를 춤 아 옛날 포스터라 옛날 포스터라 신기하다 오 뭔가 오 노는 느낌이네요 안무 좋다 이게 더 잘생겼다 이 얼굴에 아 춤도 잘 춘다 아 춤도 잘 춘다 오 전체적으로 미국 느낌이 되게 그렇게 많이 났어 저거 뭐라고 하지? 스케이트보드 보드 타는 느낌도 하고 어디야? 클럽이야? 둘 서있는 곳 티켓 받나요 오브야 아 인혁끼끼하네 인혁끼끼하네 아 영화만 느낌이 나고 아 그러네 약간 하여튼 다 되게 커플끼리 노는 느낌이 강하네 백현만 혼자 추는 느낌이네 다 커플끼리 추고 되게 오가 많이 나오네 오 성령단조 뭐 아까 전했을때 오 설득에도 오공육대있던 오오 뭐가 있나? 연관이 많아? 오 멘초에 번이라고 써있는거 같아 침묵에 예리 아네 예람이다 우리가 그냥 잘생겼다 이러고 있는데 아 맞네 진짜 뒤에 보이네 이제 보이네 잘생겼다 오 느낌 있다 오 오 커버하고 싶다 이거 이거는 합시다 안무가 다른거 같은데 안무가 약간 안무가 약간 안무가 많이 없어보이고 느낌있는 춤이라고 해야될까? 응 오 이거 약간 춤할 모습 추면은 되게 옷 추는 느낌이 나는 쉬워 보이지만 어려운 느낌 내기 어려운 응 아 잘생겼어 약간 옛날 막 박재범 느낌이다 오 약간 그런 월아이 원하는 오 맞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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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느낌 나 오 잘생겼어 오 잘생겼어 백현님 너무 좋아해요 엑소 팬이에요 이때 오 잘생겼어 너무 재밌고 즐겁고 아주 행복하게 봤습니다 백현의 캔디 더욱더 크게 대박 나시길 바라구요 저희는 레디 리액션 고맙습니다 가자 택배비 택배비 뭐 그 소리를 불렀어